뉴스토마토는 지난 28일 여의도 SY 어드바이저 사무실에서 조한준 SY 어드바이저 대표를 만나 도입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생소한 공시대리인 업무와 필요성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05년부터 공시업무를 시작한 조 대표는 2009년 공시대리인 자격 취득 이후 상장외국법인 공시대리인을 역임했는데요. 현재는 코스닥 상장사 공시대리인도 맡고 있죠. 조 대표는 공시대리인으로서 공시 담당자의 부담을 줄이고 공시대리인의 사용되는 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전문적인 면을 신경 쓴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상장사에서 공시누락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선 공시교정을 모르기 때문에 공시의무가 발생해도 공시를 해야 하는 상황인지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고객사 내방을 통한 교육을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랜 기간 공시대리인으로 일한 조 대표는 담당자 부재리스크 해소를 공시대리인 활용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조 대표는 공시대리인의 경우 이미 회사의 히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의 수월성과 영속성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스토마톡 김한결입니다.